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정치적인 주제들에 자지우지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상 아주 중요한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근래 너무 내부지향적인 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를 바라보지만 동시에 바깥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그것에 맞춰서 계속해서 변신을 해나가는 것이 성공과 번영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깥에서 한국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해가지고 좀 더 핵심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려면 외부인의 시선과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더 잘 되는 일이 이룰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로체스트의 경제학과 우 교수를 지냈고 서울대 교수 금융통화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2014년 2월부터 IMF 국제통화기금의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담당하고 있는 올해 60세에 이창용 박사의 인터뷰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를 10일자 동화일보에 실린 인터뷰인데 그의 인터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갖고 있는 의미에다가 해설을 다하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제 해결책을 정부가 쥐고 흔들던 시대는 흘러갔다 끝났다는 겁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 것도 무리다 과거 국가 경제구조가 복잡하지 않을 때라면 모를까 오늘날처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이 등장한 상황에서 과거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 너무 잘 달렸던 경주마가 지쳐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채로운 말로 갈아타지 못하는 상황에 한국이 찬뜻하다 이런 주장을 펼쳅니다 저의 해석은 복잡성이 날로 증가하는가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국가주도정책, 중앙집중정책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주도정책을 사용하더라도 효과가 발휘될 수 없고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성이 증가는 이런 시대 상황에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능력을 믿고 자율화와 분권화로 가야 됩니다 정부는 혹은 정치권력을 쥔 자들은 개별적인 한국인들을 신뢰하고 정부가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개인에게 넘기는 것이 성공과 번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처럼 국가주도의 소위 성장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국가가 간섭과 개입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를 가지고는 한국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의 이창용 박사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치명적 약점은 지속적인 생산성 하락이다 현상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IMF의 아시아태평양 국장으로 있는 이창용 박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뼈 있는 진단을 이어가는데 그런 한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 이미 경험한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다 한국이 앓고 있는 병이 구조적 문제라는 거죠 제 설명은 이렇습니다 거시 통계들을 들여다보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되는 2011년과 2012년부터 한국 경제의 생산성 하락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아주 뚜렷한 특색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의 초점은 생산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른바 구조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생산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대신에 문정부가 선택한 것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식으로 접근한 거죠 진단이 잘못됐으니까 사용한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급속한 내수침체와 수출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결국은 소주성이 연결되고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렵게 꼬이고 말았다 정확한 현실 진단보다도 정치가들이 어디에 이런 눈이 사로잡힌 겁니까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맹목적인 자기 생각에 눈이 가리고 만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구조개혁 체질개선이 없으면 위기는 불가피하다 이 장용 박사의 주장입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을 시장으로 삼아서 한국 경제가 구조조정 없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 신흥국의 추격이 본격화됨에 따라 체질개선, 구조개혁을 늦출 수 없다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가급적 빨리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해야만 한다 구조개혁 없이 재분배정책 혹은 재정 및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출가격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기술진보가 있어야 하는데 선진국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사업을 하던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한국의 교육제도, 기업 및 노동시장, 문화가 최첨단 기술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해왔는지 자동화로 인해 제조업이 더 이상 고역장출에 기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성자와 패자 간 이해상충을 조율할 정치적 역량이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한다 아주 포괄적이고 정확한 그런 지적입니다 어정쩡한 구조개혁이라고 단행했던 외환위기 이후에 20년간 한국은 구조개혁다운 구조개혁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서 온 특수입니다 중국 특수 때문에 지난 20년간 큰 구조정없이 한국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가면 힘들다는 것이 이창용 박사의 진단입니다 노동 부분과 교육 부분을 중심으로 시대 상황에 맞는 제도 및 정책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가 시대 변화를 읽고 그 변화에 발맞춰서 적절한 해법을 마련해서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조율할 수 없으면 한국 앞에는 쪼그라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외부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경제진단은 평소에 공병호TV를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진단과 해법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